자 오늘의 압력이로는 뿌링클 닭다리치킨 입니다 잘 먹을게요 일단 무를 뿌링뿌링 소스 콕 콕 콕 콕 콕 콕 콕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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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불닭튀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너무 맛있다 이 테이프를 만들어서 비벼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왜냐면 이 테이프를 먹으면 세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이 테이프를 먹은 게 너무 맛있다 아, 되게 짜요 이 테이프를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나 맛있어 이 테이프를 먹으면 더 맛있어 이 farola가 많이 그것을 이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오직 순식간에 먹어서 어색한 거에요 너무 맛있어졌어요 그대로 싸서 먹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그럼 다시어지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바이바이